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면 영적 전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뱀의 유혹 방법은 일상적인 대화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듯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하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도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말씀을 부정적으로 전달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분은 축소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말씀해서 보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정령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반드시라는 의미의 정령을 삭제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한 부분을 상대화시켜버린 것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소 및 약화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로 먹되 하와는 먼저 각종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미로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이미로는 먹고 싶은 만큼의 풍성하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단어를 빼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변경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와의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나무 모두 먹지 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의미로 변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없는 말까지 추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죄가 됩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축소, 삭제, 추가 변경되면 사단이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도 모두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을 상대화 시켜버리죠.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밝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게시를 받아서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베드로호서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데 억지로 풀면 위험합니다. 가장 정직한 성경 강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지식으로 풀지 말고 성령의 조명으로 풀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이고 섭섭한 말투를 보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뱀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나 작은 상처만 있어도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작은 사건을 큰 사건으로 사단은 만들어버리죠. 하와의 그 처음 말을 들어보면 크게 하나님께 대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섭섭한 마음과 불평이 도화선이 된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작은 사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큰 땜이 무너지는 것도 처음 시작은 개미굴 같은 작은 구멍이 조금씩 커지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지푸라기와 같은 섭섭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나중에 그것이 큰 불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사단은 틈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에 선포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너무 유익합니다. 그 말대로 상황이 변화되고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본격적인 유혹을 시작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의 말을 듣고 뱀이 적극적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대담하게 유혹을 합니다. 뱀은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죠. 하와의 말을 듣고 뱀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정도의 말을 하는데 뱀은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거짓말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뱀은 거짓말을 하면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죠. 하와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냐?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돕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고 말기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딱 한 명만 고쳐주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의아해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렵게 거기까지 가셨는데 시원하게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시지 왜 한 명만 고치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정말 떠나실 때 예수님 뒤통수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아우성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할 정도로 돌아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 한 명만 치료하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갔다면 모두 다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겠죠. 절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모습,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병을 고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임을 믿어야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뱀과 대화한 이후 하와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선악과 열매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하와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내 눈이 미혹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을 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나는 선하게 보여지면 내 눈이 미혹된 것입니다. 현재 하와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된 것으로 보이고 거짓된 사단의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 마음에 있는 표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어둡게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항상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때 대적해야지 이미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는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도 따먹을 뿐더러 남편도 따먹게 만듭니다. 사단이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은 사단 혼자 지옥으로 가기 싫어서 함께 데려가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결과입니다. 죄는 사단이 직접 와서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미혹을 사람에게 넣어놓고 실제 따먹는 것은 하와가 직접 따서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짓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의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는 사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핑계나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발단을 제공할지라도 죄를 안 지어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할 때 아래 세 가지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올 때 두 번째, 마음의 탐심과 교만이 들어올 때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어질 때 이 세 가지가 체크가 된다면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으로 가기 전에 머리에 들어올 때 빨리 내어 쫓기를 권해드립니다. 죄는 혼자 짓고 혼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혼자 믿고 그대로 있지 않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도 죄의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 혼자만 먹지 않고 아담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내려가서 죄가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는 더 강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지금 죄가 인류 초기보다 훨씬 강하고 심각해진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죄의 종류도 한 가지 죄에서 여러 가지 죄의 군집을 이루어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뱀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행동, 즉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그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게 되기 전까지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을 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세력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세상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눈과 마음과 미혹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녀의 눈이 뱀의 말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짐으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와이에게는 더 고통스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거나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가 됩니다. 인간은 많이 알고 많이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장세기 말씀에는 하와이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괴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허락된 상태가 최선의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만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것을 더 많이 알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읽을 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 수준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시구나 하면 되는데 굳이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탐심입니다. 알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을 내는 경우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전부일까? 뭔가 더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더 찾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 성경 통독 등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전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심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바리세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